영등포 평생학습센터가 HW코딩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중학교 전학년이 대상이며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센터 내에서 진행됩니다. 이와창희 교육센터 소속 전문 강사와 함께 건강과 웰빙의 지속가능 발전을 알아보고 EV3를 활용해 건강하게 살아나는 방번을 찾습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재료비는 3만원이고 선착순 모집으로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